정부와 화물연대의 강대강 충돌이 이어지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조금씩 차질이 빚어지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시멘트가 필요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기름을 받아야 하는 주유소가 급합니다. 박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품절이라고 큼지막하게 써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붙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기름이 부족해서 품절이 되고 비싼 경험을 하죠. 편향에서 편향이에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탱크롤이 운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제때 휘발유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9곳이 이렇게 휘발유가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시멘트를 기다리는 거푸짐만 덩그라니 놓여 있습니다. 가장 큰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입니다. 시멘트가 없어 지난 25일부터 멈췄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지 못하는 곳은 전국 900여 현장 가운데 절반이 넘습니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소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고 신차 운송도 대형 컨테이너가 아니라 회사 직원들이 한 대씩 직접 운전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